패턴 111번 내 딸이 걱정돼 라고 할 때 I'm worried about 무엇에 대해서 걱정된다 Be worried about 그런 상태에 worried 있다 라는 뜻을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I'm worried about my daughter 도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터 아니면 다터 I'm worried about my daughter 직장을 잃을까봐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처럼 그냥 worried about my daughter 친구가 걱정돼요 아버지가 걱정돼요 누가 걱정돼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거 말고 동작이 나올 때는 about 때문에 뒤에 ing가 와야 돼요 도전 먼저 해보세요 나는 직장을 잃을까봐 걱정이 돼 딩동댕 I'm worried about 직장을 잃다가 뭐예요 lose my job 근데 거기다 lose 라고 ing를 쓰지 않으면 내 직장을 잃어버리다 에 대해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 그래서 것의 느낌이 ing예요 I'm worried about losing my job I'm worried about losing my job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질까봐 걱정이 돼 떨어지다 실패하다 fail 거기다 ing만 붙이면 돼요 그럼 거기까지는 해보세요 도전 딩동댕 I'm worried about failing fail fail 그 다음에 ling failing my 아니면 failing my driving test driving exam 다 좋습니다 그래서 I'm worried about failing my driving test 나 운전면허 시험 봐야 되는데 이거 떨어질까봐 걱정이야 보세요 굉장히 긴 문장인데 I'm worried about losing I'm worried about failing I'm worried about driving 나 혼자 운전하는 거 걱정돼 이렇게 다 응용 가능하세요 됐죠 failing my driving test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뭐뭐한 것으로 뭐뭐인 것으로 드러났어 그러니까 잘 몰랐었는데 실제 어떤 일을 알고 있던 것과 실제 나중에 나왔던 것 있었던 일과 내가 알고 있었던 일이 다르더라 그런데 그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단 뜻 그래서 그녀가 결코 그 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어 어? 그 얘기 안 했던데? It turns out 이게 포인트예요 turn이 돌단 뜻이죠 뭐 돌리다 근데 out 안에 있던 게 바깥으로 돌아 나온 거니까 드러나단 뜻으로 turn out이 많이 쓰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turn out 하면 드러나다 라는 뜻이에요 숨겨져 있던 게 드러나다 그래서 it turns out that 대디야 라고 드러났어 that은 구호체에서 거의 쓰지 않아요 it turns out that she never 결코 said that 그 말을 하지 않았다 never said 결코 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어 it turns out that she never said that 됐죠? 네 두 번째 거 도전해 볼까요? 그가 결코 탐을 돕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어 야 알고보니까 걔가 탐을 돕지 않았던데 근데 왜 도왔다고 얘기했을까? 이런 식으로 진실이 드러났을 때 쓰는 표현 it turns out that that은 없어 되고요 it turns out 하고 끊고 버리고 나머지 게 뭐예요? 그가 탐을 돕지 않았다 he didn't help tom 됐잖아요 he didn't help tom 근데 그 didn't를 강력하게 쓰고 싶어서 he never helped tom he never helped tom it turns out he never helped tom 그가 탐을 돕지 않았다고 드러났어 됐고요 3번 그녀가 파리에서 살았다고 하지 않았어? 오 진짜 거기서 뭐 공부하고 요리도 하고 근데 알고보니까 파리에서 산 적이 없더라고 우리말로 뭐뭐 없더라고 그렇더라고 그런 걸로 드러났어 도전! 파리에서 산 적이 없다 it turns out 그 다음에 she never lived in Paris 패턴 똑같죠? it turns out she never lived in Paris 됐습니다 내 말은 말이지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이 표현은 앞에 길게 설명했는데 요약을 해주거나 상대편이 이해를 잘 못했을 때 쓰는 표현 내 말은 이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 말은 하고 끊고 이거 일강에서 배웠던 건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뭐예요? 내가 이것을 원하지 않아 그걸 붙이면 되는 거죠 what I mean is what I mean is 그래서 내가 의미하는 바는 I don't want this 내가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바야 그래서 숨은 의도 혹은 그냥 자기의 의도를 정확하게 말할 때 됐죠? 자 그 다음에는요 내 말은 내가 글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길게 돌려서 설명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돈을 꽂으려고 한다거나 같이 동업을 한다고 하려고 한다고 하려고 한다거나 이럴 때 야 내 말은 니가 걔를 모른다는 거야 그게 포인트라고 딩동댕 what I mean is what I mean is 처음 들려요 what I mean is 됐죠? 그래서 내 말은 말이지 하고 그 앞을 버리고 you don't know him 너 걔를 모르잖아 이런 게 고급해하러 가는 지름길 what I mean is you don't know him 전혀 모르잖아 you don't know him at all and you wanna spend money you wanna invest 이런 식으로 아니 돈을 쓰겠다는 거야 투자를 하겠다고 you wanna work with him hey what I mean is you don't know him at all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게 긴 문장처럼 느껴지잖아요 내 말은 그가 너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내 말은 먼저 도전 what I mean is 그리고 그거 버리고 그 다음에 그가 너를 이용하고 있는 중이다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he is using you 됐잖아요 너를 이용하고 있는 중이다 he is using you what I mean is he is using you 너가 지금 걔가 너를 이용해 먹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이렇게 고급 문장도 다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114번 아 밤늦게 무엇을 먹을 때 나는 너무 싫어 개인의 호불호를 이야기할 때 강력하게 나는 이런 경우가 너무 싫더라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한 경우도 쓸 수 있고요 내가 이럴 때 나 너무 싫은 거 있지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내가 밤에 밥 뭐 먹고 앉아 있더라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아 나 야식 먹을 때가 제일 싫어 내가 예를 들면 자 도전 요건 해드릴게요 그러면 I hate it I hate it 인데 바람이 헤이 리 처음 들려요 when 뭐 뭐 할 때 I hate it when 거기까지만 딱 쓰시고 뒤는 내가 야식을 먹다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밤에 늦게 먹다 자 그래서 I hate it when I eat at night 바람도 이거 at night 절대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right now가 right now가 아닌 것처럼 right now 얘도 at night이 아니고 at night이에요 at night 보세요 앞에 right now를 했었으면 얘도 at night이라는 걸 같은 발음 규칙으로 t 다음 그쵸? 그 다음에 n이 오면은 이런 발음 규칙이 100% 적용돼요 됐죠? 그래서 I hate it when I eat late at night 밤 늦게 뭐 먹을 때 어 나 싫어 하지만 먹고 앉아 있는 거죠 두 번째 나는 그가 밤 늦게 전화할 때 너무 싫어 도전 딩동댕 뭐 업무 관련해서 일을 한다 얘기를 전화를 준다든가 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I hate it when he calls me 그렇죠? 그가 when he calls me 그 다음에 밤에 at night 똑같잖아요 자 됐죠? I hate it when he calls me at night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말할 때가 너무 싫어 자 누가 얘기하는데 다 너를 위해서야 이녀석 이라고 말할 때가 싫어 이거 얘기죠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을 테니까 도전해 보세요 딩동댕 그녀가 그 일을 나를 위해서 한다고 말할 때가 나는 너무 싫어 본인을 위해서 아니면 본인의 무엇인가 계획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끌어들였으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I hate it when she says I hate it when she says 이거 say지만 s가 붙은 경우에는 발음이 says가 아니에요 says 그래서 I hate it when she says 그녀가 말할 때 너무 싫어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she's doing it 그 여자가 그 일을 하는데 for me 나를 위해서 한다고 그게 말이 돼? 자기를 위해 본인의 야망을 위해서 하면서 I hate it when she says she's doing it for me 뭐 드라마 대세 같기도 하잖아요 멋진 문장도 이걸로 해결 자 그 다음 됐구요 115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글을 믿지 말라고 내가 말했지 그래서 같이 일해놓고 왜 지금 나한테 와서 그렇게 하소연을 해 그게 위험하다고 얘기했잖아 뭐 예를 들면 자 그래서 내가 뭐 뭐 하라고 말했지가 I told you 에요 그게 힌트로 나와있죠 I told you 를 빨려면 told you told you 얘를 told you 라고 하는 언어미는 없어요 전혀 I told you 그래서 얘를 그냥 I도 쓰지 않고 told you 이게 더 부드럽게 told you told you told you 내가 뭘 했어 이런 뜻으로 구어치에서 진짜 영화에서 많이 나와요 told you told you 어딜 털자고 네 안 돼 안 돼 어딜 털어 그게 아니고 told 자 told 자가 t-o-l-d 그죠 이런 식으로 you가 야처럼 발음이 되는 거예요 told 자처럼 발음이 되는 거죠 told 자 told 자 이런 식으로 y-a로 써가지고요 그런데 어쨌든 told you 가 told you 로 발음되더라 됐죠 뭘 해서 내가 이런 뜻을 많이 쓰이고요 하라고가 to고요 하지 말라고가 not to에요 이걸 not을 집어넣은 걸 연습하시면 두 문장 패턴을 한꺼번에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글을 믿지 말라 믿다가 뭐예요 I told you to believe 믿지 말라고가 뭐예요 I told you not to believe I told you not to believe him 제가 어디를 강조하는지 보세요 I told you not to believe him 됐죠 그러니까 told 강조하고 not 강조하고 뒤에 동작 강조하고 그게 끝이에요 I told you not to believe him 됐죠 told you not to believe him told you not to believe him 2번 도전 그거 사지 말라고 내가 말했잖아 딩동댕 I told you not to buy it I told you not to buy it 됐죠 똑같습니다 I told you not to buy it 그리고요 세 번째 거는요 전화기 손대지 말라고 내가 말했잖아 내 전화기 만지지 말라고 도전 땡동댕 I told you not to touch my phone I told you not to touch my phone 내 전화기 쓰지 말라고 얘기했지 I told you not to use my phone 이런 식으로요 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거는요 고맙습니다 과